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쪽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브라우저에 다운로드해서 브라우저가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해서 그 코드에 적혀있는 대로 실행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측 언어라는 뜻인데 그 얘기는 클라이언트, 즉 웹 브라우저 같은 것이 클라이언트죠. 반대는 서버인데 웹 서버 같은 게 서버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대상은 웹이죠.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또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이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웹을 벗어나서 서버 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두면 다양한 기술들에서 편리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은 HTML로 만들어진 웹 페이지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동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 뒤에서 차차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에디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압탄하나 에디터인데요. 제가 뒤에서 이 압탄하나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메모장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example1.html이라는 웹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html 문서가 있죠. 그리고 example.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 html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웹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src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rc는 소스라는 뜻이고요. 이 src 속성의 속성 값으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명시해 주게 되면 브라우저는 내부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어서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example.js라는 파일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alert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경고창을 띄우는데 거기다가 헬로우 월드라고 찍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바스크립트 구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F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면서 거기에 헬로우 월드라고 찍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alert이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부에 별도의 파일을 준비해놓고 거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갖다 놓은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의 src 속성을 사용을 하면 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src라는 속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스크립트 태그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 html 문서를 쭉 해석해 나가다가 스크립트 태그가 나타나면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심적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html의 문법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고 실행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바로 이 닫히는 스크립트 태그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보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리로드를 하게 되면 우선 헬로워이드라는 것은 제가 아까 이 외부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왔던 그 결과죠. 이건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헬로워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html 웹페이지에 헬로워이드라고 찍혀있죠. 바로 이것이 자 여기 document.write 그리고 헬로워이드라고 이렇게 적어졌기 때문에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자 다큐멘트가 뭐고 write가 뭔지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는 지금 맥락에서는 되게 cc콜콜하고 하찮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면 그것을 실행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은 자 여기 보시면 인풋 태그가 있죠. 인풋 태그는 html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주는 태그입니다. 자 그 태그의 속성으로 onclick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했고요. onclick 안에 이렇게 alert hello world 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외부 파일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코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onclick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건 이를테면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다. 키보드에 키를 쳤다. 또는 페이지에 로딩이 끝났다. 이런 것들이 다 사건인데요. 이 onclick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이 onclick의 속성 값으로 오는 코드들은 자바스크립트다. 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반대로 옆에 있는 value는 그 value의 속성 값으로 오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아니에요. 자 onclick, onchange, onkeydown, onkeyup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벤트라는 것이고 이벤트의 속성 값은 자바스크립트가 온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는 이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는 이 속성의 속성 값인 이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해석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결과를 볼까요? 자 여기는 hello world를 제가 클릭해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이 경고창으로 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이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이 뒤에 있는 수업들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에 쓰는 이 언어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